안녕하세요.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케어해드리고 있는 일산 마사지 전문샵 명가정통 테라피입니다. 저희 명가정통 테라피는 통증완화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이 되어드리는 마사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오랜 경력의 관리사가 정성을 다하여 케어해드리며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바쁜 도심 속에서의 자그마한 힐링 공간을 한껏 느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